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777 기도의 망대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0편 5편 3절 10편 7편 3절 10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기도해서 찾아내야 될 중요한 답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통촉하시리다 했습니다 저녁에 밤에 저녁에 10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삶의 걸음 속에 낮에 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힘들든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힘든 부분들을 고백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지금 다윗이 당한 일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과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사람 통해서 일어난 일들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해 그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사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낮 시간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어떤 삶의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검찰님들이 한 구역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비밀들을 직접 누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 훈련은 뭐냐 이 비밀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구역 식구들이 이 비밀 속에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정말로 어떠면 삶의 집중은 24인데요 이 비밀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 이게 나중에 망대가 되어져요 망대가 그래서 어제 우리 아월스 리더 미션홈이 지금 우리 교회 바로 교회 옆에 송현하이치입니까? 상현하이치입니까? 하이치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중지자분이 아파트를 내놓고 그게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 3명이 아이들 3명이 그게 조장도 있고 또 사육자로 교육자들이 붙어있고 중지자들이 붙어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월스 리더들 미션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인생포럼이 먼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인생포럼이 미션홈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인생포럼이 일어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포럼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포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인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기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 인생포럼은 어떤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인생포럼하면 내가 새로운 생에 대해서 포럼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될 수 있는 것 나의 존재가 존재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 통해서 일어나는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게 미션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미 보고서를 가기 전에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 사회관원 교육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그 아침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침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침 시간이 어떻습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기도로 여기에 덧붙인다면 호흡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뭐냐? 아침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흘레벌떡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움직이기 위해서 정신없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아이들 밥 챙겨줄라네 남편 출근하는 거 그 도와라 줄라네 하여튼 정신없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먼저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 간만에 갈수록 거기서 엄청난 차이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그게 아침 시작하면서 처음 무엇을 대하느냐 그게 따라서 모든 것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돼요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하루에 루틴이 있는데 아침 시간은 일단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서 설렁설렁하는 거지만은 대충대충 하는 거지만은 그냥 조금 런닝머신 하고 씻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새롭게 또 교회에 오고 이게 아침 시간이에요 사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저에 대한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해온 루틴 제 나름대로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침 시간을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놓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낮 시간이죠 저녁 시간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저녁 시간 저녁 시간 전역 시간에는 모든 것에 답을 내는 시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금을 정리하고요 또 내일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보고요 그래서 전역 시간에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깊은 기도하는 시간들 침대 머리에 앉았으라도 깊은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고 하루에 답을 내면서 보금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하고 뭔가 보금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내고요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잠자리 드는 시간들 어떤 면에서 아침에 호흡을 하면서 저녁 시간에는 혼자 조용하게 어떤 면에서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때 호흡도 깊이 들으시고 참고 깊이 내쉬면서 들숨 날숨들을 깊이 들으시고 깊이 어떻게 들으셨다면 더 깊이 내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내시간은 뭐냐 우리가 내시간에 거의 착각하고요 거의 내시간에 어떤 면에서 실수하고 해요 왜 그러냐 내시간을 바로 우리가 기도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시간은 우리가 기도로 연결할 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호흡 같은 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연결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당하면 그게 착각하게 되고 실수하게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뭐냐 기도로 연결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간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도 나를 목자 대신 그리도가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이 어느 정도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만남과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미 모든 부분들의 기도를 내시간이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오늘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중요한 축복의 비밀를 누렸던 다윗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하루하루 쌓아지면 쌓아지는 만큼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시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망대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망대를 바꾸는 답이에요 세 가지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성공해야 해요 우리 검찰님들이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죠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인도를 받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쉽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어떤 면에서 목해도 이것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사역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이것 없이는 안 돼요 사실은 전달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 없이는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삼집중에 인도받는 속에 들어온다면 그게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고 그게 여러분 사역을 가장 잘한 겁니다 왜냐 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한다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밀들이 전달되어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딱 뭐 뭐 말하면 알아들어요 사실 그런 관계의 제자가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진짜 말하는 중심이 뭔가를 알아듣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지 하나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딱 깨닫고 누리는 사람으로서가 있으면 이런 말씀만 제대로 쓴다라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도해 나가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훌륭한 제자 훈련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이 비밀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3집중 어제 미션홈에서는 그렇게 이게 어떤 면에서 영적 스밋의 시간이다 그렇잖아요 아침 시간에 영적 스밋을 쓰는 시간이에요 낮 시간은 우리 아이들 업과 학업 속에서 뭐냐 사실은 기능 스밋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능 스밋 그렇잖아요 낮 시간에 학업 속에서 산업 속에서 뭐 하느냐 기능 스밋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밤은 뭐냐 결국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작품으로 만드는 문화 스밋에 귀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영적 스밋, 문화 스밋, 기능 스밋 아침 시간은 영적인 스밋에 이르는 시간이고 낮 시간은 기능 스밋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밤은 작품을 하루하루 만들어내는 문화 스밋의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남들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뭘 하는지 낮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잖아요 밤에 잠자리 저녁 전에 여러분 내가 집에서 많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지만 이 비밀들을 얼마만큼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어떠면 이게 24시라마는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이 비밀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7777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기도의 망대는 너무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떠면 777 망대라는 망대의 기도의 망대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망대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먼저는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기도로 세워져요 그리고 망대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사람이에요 기도로 세워지는 망대고 망대의 가장 중요한 열쇠 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7777 기도의 망대는 우리 세대보다도 어떤 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모세에 사는 세대 그 이후에 요수아가 살아가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요수아가 살아가는 세대 그 다음에 세대가 있었는데 가장 복음이 선명했던 시대가 모세 시대입니다 요수아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모세 시대보다 복음이 더 희미했어요 그 다음 세대는 아예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되고 결국은 포로되고 속국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다라빵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 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라빵 운동 속의 1세대들 복음 때문에 정말로 면직까지 당하면서 생을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혜 이렇게 도우면서 섬기면서 지혜 목사님들 만나 뵈면서 느끼는 것이 이분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냥 이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목사님들 만나 뵈면서 느끼는 게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요수아 인원한 그 세대는 오히려 모세 세대보다 더 희미해져요 사실은 비록 요수아 모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요수아로 말미암아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요수아 세대가 모세 세대보다 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 다음 세대는 더 희미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었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칠칠주 기도는 뭐냐 미래를 위한 귀중한 기도라는 사실 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1세대를 붙잡은 이 복음의 은약이 계속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어지도록 그게 뭐냐 우리 칠칠칠을 담은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어른들을 붙잡았던 복음 똑같은 복음이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붙잡고 있는 복음 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 후대에게 전달될 때에 결국 이 부분들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칠칠칠 이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이걸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미래를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복음을 우리 1세대들이 붙잡았던 확실한 이 복음의 역사들을 희미해지지 않도록 제대로 전달하자는 거예요 어디에?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망대조 일곱 망대조 두 번째 망대를 가진 자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들 통해서 이정표가 생기게 되죠 우리 이미 잘 아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녹취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망대 기도를 써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뿐만 아니라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요 망대의 기도를 누리게 되면은 결국 스밋에 이르게 됩니다 일곱 여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되어지고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면서 언약으로 말해서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축복이 일곱 여정을 누리는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보면 여러분 공과에 나오는 내용이죠 일곱 이정표에 대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면은 결국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응답과 건강을 회복하고 스밋의 자리 속에서는 일곱 망대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개인 안에 이루어지는 망대에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망대가 성삼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망대 이게 가장 중요한 망대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나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보좌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능력 어제 제가 말씀 속에서도 같이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났을 때에 배반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죽게 사신 아이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들을 사랑의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전달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제자들 찾아오셔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일들은 바로 4경전 1장 3절에 감난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살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이고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고 미래를 누리는 비밀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각인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치유되지 못하고 능력들을 기적들을 뭔가 역사들을 체험한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치유되지 못하고 이 부분들을 체험하면 다른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뭐냐 치유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따라가고 역사를 따라가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리토가 나와 함께 하신 분으로 말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속에서 참된 능력과 기적과 체험들 이게 올바른 순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능력 체험하니까 딴 살림 차리고요 딴 살림 차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딴 살림 차리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아니라 문제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토를 바라본다 그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본다면 의료에 주어진 것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힘입니다 여기에 모든 나를 미래를 걱정하는데 여러분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이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미래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미래에 대한 꿈들이 많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이 주어질 때 나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살아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미래에 모두가 미래에 꿈을 꾸자 비전을 가지자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면 결국 그 과거 때문에 성공해놓고도 발목 잡혀요 과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완전히 살리는 답인 보좌의 능력 그 힘을 입어야 된다는 것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이죠 공중건세자본자를 이기는 능력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악한 사단이 공중건세를 잡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중건세자본자를 이기는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요 이게 망대예요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될 망대예요 그와 더불어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 다섯 가지 힘이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그 다섯 가지 힘 그건 사람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이렇게 되면 미리 보게 됩니다 CVDIP라고 하는데 미리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미리 응답받은 이거 가지고 결국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아, 이 축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인 세 가지 뜰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개인 안에 만들어야 될 망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스밋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망대가 만들어지면 건강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세워져야 될 망대입니다 내 안에 세워져야 될 망대 이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여정을 가게 되죠 결국 이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이건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이 길, 이 길을 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삼이 하나님 역사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열 가지 비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열 가지 발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확신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홉 가지 기중한 흐름 바꾸는 비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평생의 길이 62가지라고 하는데 그대로 쓸게요 평생의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가게 돼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 길이 캠프의 길입니다 내 인생이 캠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곳까지 이 축복된 여정을 가는 자들이 바로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빛을 발하고 영적인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은 순간순간 일어난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도받는 부분들인데 그대로 쓸게요 갈보리산 간난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동의 13장 1절에서 4절에 성교사를 파송하는 기중한 전환점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게도냐 사동의 16장 인생의 문이 막혀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문을 여는 마게도냐를 향한 그리고 마지막 그것까지고 어디까지 로마로 사동의 19장 21절 저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망대라고 생각해요 망대를 가진 자는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시킨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정교의 역사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흐름 속에서 문제 속에 들어가라 했어요 갈등 속에 들어가라 했어요 답을 가지고 이 망대의 답을 가지고 뭐냐 이 답이 있으니까 뭐냐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있는 문제들 속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야 아예 그 문제 속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 싸움 속에 들어가라 그 갈등 속에 들어가라 했어요 왜냐 우리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망대가 있는 이상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를 만들어가는 뭐로요 기도로 망대의 기도 기도로 망대를 만들어갑니다 기도로 망대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람입니다 납니다 내가 이 망대를 의미하면 또 다른 한 사람 세워나가는 망대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여러분 정말로 24시 24시 여러분 이제 아시죠 집중하는 거 오로지 여기 하는 게 24시 그러면 오는 응답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영혼이라는 거죠 저는 어느 순간부든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모든 것에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해도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집중하면 뭔가 나와요 그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바에는 24하기를 바랍니다 24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 결국 작품 사람을 살리는 전개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작품이라 할 수 없죠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인 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먼저 이 사실을 누려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여러분은 그냥 사획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 구역을 한 구역 한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먼저 이 응답을 여러분 자신들이 누리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므로 여러분이 먼저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검찰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 현장에 먼저 이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실제적인 힘들을 가지고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 망대, 일곱 가지 여정, 일곱 가지 이정표가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기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룰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실제적인 기도로 망대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기한 사랑하는 우리 검찰님들 머리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자녀손들 위해 이들이 섬겨놓은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